빠방하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감성 돋는게 가을 따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Right? 아리네 가족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아빠와 가을날 감정에 흠뻑 취해 있는 아리와 동동이. 오늘은 일본의 가을맞이 불꽃놀이 문화부터 뜨끈한 사우나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마마 속 신기한 가을문화 TOP7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동동이를 깨우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빠. 갑자기 생선회를 먹으러 가자며 동동이를 깨운 건데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오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 TV를 보던 가족들 자연산 장어초밥 먹방을 보게 되었으니 먹음직스러운 장어초밥에 군침이 꼴깍 넘어갔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연산 장어초밥을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동동이와 엄마 그때.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빠는 남몰래 낚시객을 잡은 거라고.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도착한 부득가. 아빠는 자연산 장어를 맛보게 해주겠다며 당당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와 장어는 야행성이라 못 잡는다는 선장 아저씨의 이야기. 새벽부터 생고생하며 왔더니만 모든 게 헛수고가 되었네요. 이후 집 근처 낚시터에서 해맑게 낚시를 하는 걸로 마무리. 일본의 가을은 눈부신 단풍과 함께 낚시의 계절로 유명합니다. 가을은 여름에 비해 해수온이 적당히 안정되어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낚시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계절이죠. 특히 가을이 제철인 생선은 지방과 살이 차올라 있어 구워먹어도, 해로먹어도, 졸여먹어도 그 맛이 일품, 그 잡채. 일본인에게는 가을 낚시는 일상이나 마찬가지죠. 인기 스팟마다 인기 물고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먼저 가장 북쪽에 위치한 호카이도. 호카이도의 9월, 10월, 11월은 낚시의 성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재방, 방파제의 낚시꾼들로 북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호카이도에서 가을에 낚을 수 있는 추천 물고기는 세 종류입니다. 바로 이면수어, 연어, 송어. 특히 이면수어는 갈낚지의 단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싸고 양 많은 생선의 대표격인지라 호카이도의 가을은 이면수어 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면수어의 껍질 부분은 타 물고기들에 비해 굉장히 쫄깃한데다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적당히 소금간을 들이고 소량의 튀김가루를 솔솔 뿌려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다음은 동북지역의 도오쿠. 도오쿠일 때는 낚시 스팟이 많은 지역입니다. 해안낚시부터 배낚시까지 성수기답게 다양한 낚시터가 갖추어져 있으며 과자미, 지노래미, 골라, 고등어, 정갱이 등 다양한 어종이 출몰해 낚시 초보들에게 환영받는 지역인데요. 일본의 국민 생선 중 하나인 정갱이가 특히 맛있다고. 패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말려서 건어물로 만들어 먹는 등 버릴 게 1도 없다고 하죠. 이 밖에도 아리아빠와 같은 낚시 입문자들에게는 이 생선이 제격입니다. 바로 못생긴 망둥어. 가을낚시의 대표적인 입문 생선인 망둥어는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 등 전국 각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산란을 마치고 먹성이 좋아지는 가을의 살이 가장 많이 올라있고요. 워낙 개체수가 많고 여기에 대해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싫은 낚시 초보자들도 금세 낚아올릴 수 있죠. 잡은 망둥어는 그 자리에서 손질해 차갑게 회로 즐기기도 하고요.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 망둥어 튀김으로 먹기도 합니다. 간장양념에 졸인 망둥어 조림은 밥도둑 그 잡채. 단풍나무 아래에서의 가을 낚시라니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가져온 아리. 어디보자. 안반 찜질방. 몸 위에 뜨거운 돌멩이를 올린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그때. 웬일인지 아빠는 빨리 가자고 하는데요. 엄마는 첫 방문인지라 가기 싫은 눈치였습니다만 갈 날씨도 시원하니 그만 먹고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안반 찜질방에 도착한 두 사람. 역시 이름값 제대로 하는 이곳. 여기도 둘. 저기도 둘. 사방이 온통 안반 투성인데요. 놀랄 틈도 없이 직원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안반 침대가 딱. 너무 뜨겁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딱 좋은 온도에 몸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뜨끈한 안반 위에서 찜질을 시작한 엄마와 아빠. 쌓였던 피로도 풀고 땀도 쭉 빼고 밖으로 나와 시원한 물 한 모금. 이후 개운하게 땀을 뺀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는 걸로 마무리.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요즘. 가을이 피부로 다가오미 실감 나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더욱 생각나는 건 바로 찜질방.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안반 찜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반옥 시설은 일본 전역에서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초가을부터는 사람들로 문전성실을 이룬다고 하며 달구어진 바위에 누워 땀과 노폐물을 쫙쫙 빼주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안반옥은 데워진 처녀석 위에 누워 발한을 촉진하는 온열욕 중 하나로 사우나처럼 고온이 아닌 40에서 50도 전후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목욕하는 것보다 물에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신체의 부담이 적은 게 포인트. 아따맘마에서 보았듯 맥반석도 인기지만요. 혈액순환 촉진효과, 피로회복 효과를 지닌 블랙실리카, 면역력 향상효과, 냉증 개선효과에 아마테라이시 등 종류도 제각각이라는. 안반석 찜질도 인기지만 모래찜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맨살에 유카타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목까지 모래에 파묻혀 뜨끈하게 지지는 모래찜질은 일반적인 목욕에 3배 이상의 땀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량의 땀을 흘리면 해독효과와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당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찜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 안반찜질이라니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푹푹 찌던 여름의 끝자락. 집에서 빈둥대던 아리는 엄마의 잔소리 폭격을 막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원중이가 우연히 불꽃놀이 티켓을 구했다며 저녁에 다같이 보러 가자는 전화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 장소에 도착한 태규, 혜정이, 그리고 아리. 하지만 어째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질 않는 원중이 폭신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이리 와, 급성 장염에 걸렸다며 불참하겠답니다. 불꽃놀이 표도 없고, 장소도 헷갈리고, 멘붕에 빠져버린 세 사람. 뭐?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 찾아가 보기로 하죠. 그렇게 공사장을 지나, 편의점을 지나, 한참을 걷고 또 걷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소리. 비록 아파트 단지에 가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요. 나름 행복한 불꽃축제를 즐기는 걸로 마무리.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가을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일본 전역에서는 수많은 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밤만 되면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펑펑. 전국 각지에서 불꽃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불꽃축제의 수는 무려 천 개가 넘는다고 할 만큼 많죠. 하지만 일본의 불꽃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선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불꽃의 디자인. 일본의 불꽃연화는 꽃 모양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하나비를 한자 그대로 옮기면 화화, 즉 불꽃을 뜻하며, 명칭처럼 불꽃에 국화나 모란 등과 같은 꽃 이름이 붙어있는 것에서도 밤하늘에 피는 꽃에 비유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의 불꽃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는 와리모노, 포카모노, 한와리모노로 분류됩니다. 첫째, 와리모노. 와리모노는 구형체로 넓게 퍼지는 불꽃을 가리키는 말로, 불꽃이 점화되면 빛을 발화하면서 하방팔방으로 흩날리는 게 특징으로, 불꽃의 원형으로 화려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죠. 둘째, 포카모노. 포카모노는 불꽃이 상공에 이르렀을 때 두 개로 나뉘어 안에 가득 차있던 별이나 세공을 방출합니다. 불꽃의 확산 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며, 내포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표식을 가진 불꽃을 고안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화리모노는 큰 불꽃 안에 작은 구슬이 몇 개가 들어있어, 시간 차이로 밤하늘에 작은 꽃을 많이 피우는 불꽃을 터뜨립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처럼 다양한 불꽃이 많은 이유. 바로 몇십 년 동안 하나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장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 노래의 화약구슬은 수제품이 줄을 이룹니다. 전문적으로 화약구슬을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내공이 필요한데요. 꽃 모양으로 연화되는 디자인을 구하기 위해, 면밀한 계산과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을 진행하며, 한화비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제조회사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한다고 하죠. 크아, 일본에는 불꽃놀이 장인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떨어지는 낙연만 봐도 감성에 젖는 가을. 선남이와 길을 걷던 아지는 괜스레 서글퍼집니다.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벌써 가을이 찾아온 것 같다며 우울해진 거라고 하죠. 가을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슬픈 걸까? 조금만 더 있으면 올해가 끝이 나서 그런 걸까? 아리의 감성 터지는 일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 혼자 비디오 영화를 시청하던 아리. 로맨틱 코미디에 가까운 줄거리에 우스꽝스러운 연출이었지만요. 어느 핀트에 감동을 받은 건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낸 적도 있고요. 선물 받은 블루베리 잼이 몇 달에 걸쳐 바닥을 드러내자, 괜스레 서글퍼져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요. 수업시간 원중이가 아리의 지우개를 몰래 빌려갔을 때에는, 괜히 분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적도 있죠. 가을을 타는 거. 이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가을은 일반적으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한 가을 축제가 펼쳐지고요. 화려한 단풍 풍경과 함께 온천에서 몸을 담그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가을의 정치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 일본에서 가을하면 영화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섬세하고 잔잔한 일상에 포커스를 맞춰 감정선을 풀어나가며, 소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동화들이 다수 개봉하는데요. 높은 원작의 인기도는 가을철 영화의 흥행에 한몫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을을 타는 것일까?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한편으로는 쓸쓸해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고독한 분위기에 취해보기도 하잖아요. 흔히 가을을 탄다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햇볕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르토닌과,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밤은 길어지고, 낮은 짧아지는 이 시기엔, 일조량이 줄어들어 우리 몸 생체 리듬이 깨지며, 우울한 기분을 쉽게 느끼는 상태가 되는데요. 일조량이 적은 가을에는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멜라토닌이 증가하기 때문에, 잠이 늘고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계절성 우울증, 즉 가을을 타게 되는 거죠. 역시 가을엔 감성 젖는 영화 한편 보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승민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놀러간 엄마.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고급 도자기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가을을 맞이해 몇 개 장만하고 싶긴 하지만요. 뚜둥, 50% 세일을 한 가격이 25,000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칼같이 포기해버리는 엄마.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두 사람. 요즘 도예 클래스가 유행한다며, 직접 만들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며칠 뒤, 진주 엄마까지 합세해 도예 클래스에 방문한 세 사람. 뭐, 접시 만드는 게 어렵기나 하겠어? 고웃음을 쳤지만요. 이렇게 날아가고, 또 저렇게 날아가고, 결국 선생님의 얼굴에 덩통으로 맞춰버렸다는. 그렇게 신기일전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한 결과, 누둥, 고급 수저 받침대를 만들어왔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예술의 계절, 가을. 일본에서 도예 클래스는 가을에 특히 유행합니다. 지역마다 독특한 기법과 전통이 남아있는데요. 아이치언 도코나메시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도자기인 도코나메야키. 도코나메야키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자기 중 하나로, 고급스러운 빛깔의 조무색이 심플하면서도 깊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특징이죠. 둘째, 가장 대중적인 도자기인 세토야키. 세토야키는 일본 도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치언 세토시에서 생산되는 전통 도자기로, 알류를 사용한 청색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기법과 디자인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도예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도예교실 체험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가연에서 생산되는 시가라키야키는 아기자기한 너구리 장식품으로 유명하며, 시노야마시 주변에서 생산되는 담바야키는 독특한 색과 무늬가 특징. 하지만 일본의 가을하면 또 축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도치키연의 마시코정에는 매년 대규모의 도예축제가 열립니다. 무려 50개의 점포와 약 600개의 텐트가 들어서는데요. 지역의 전통적인 도자기들과 접시 등의 일용품, 미술품을 판매하며, 매에 발디댈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네요. 직접 만든 그릇이라니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가을이 찾아오면 모아둔 쌈짓돈이 탈탈탈 털립니다. 왜냐고요? 바로 결혼식 때문이죠. 아린의 가족 역시 결혼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아빠. 뭔가 하고 들여봤더니 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중이 안 돼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옆에서는 울고 떠들고 난리를 피우죠. 결국 대폭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동이 방으로 직진. 뭐? 여기라고 잘 될 리가 있나요? 몇 시간째 방이 틀어박혀서 쓰고 찍고 쓰고 찍고 무한반복. 이 많은 종이들 좀 보세요. 와? 아빠가 이렇게나 열중하는 이유. 바로 오촌 조카의 결혼식에서 신척대표로 축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오고. 누가 봐도 밤을 꼬박 지세운 듯한 아빠의 몰골. 그래도 축사는 완성했답니다. 이후 달달 외워버린 축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 과연 그는 축사 연설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기는 무슨. 원고를 집에 두고 왔다는.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두 잔. 술 기운을 빌려보기로 하는데요. 뭔가 불길한 인허김. 마침내 축사가 시작되고 패닉에 빠져버린 아빠. 그 순간 부세주 엄마가 등장. 자신감을 얻은 아빠는 축사 원고도 내팽개친 채 완벽히 연설을 끝마치는 걸로. 마무리. 아빠 결혼식 축사를 하다 편에서 들여다본 일본의 결혼식 문화.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축의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소 30만원. 네. 기본이 3만엔부터 시작입니다. 가까운 친구거나 친인척인 경우에 5만엔. 여기서 조금 더 친분이 두터운 경우엔 7만엔. 그리고 그 이상까지 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관계별 상황별로 액수를 정하긴 합니다만. 일본은 미니멈 30만원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요. 일본 결혼식 하객은 평균 60명 정도.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만 초대하죠. 결혼식 전에는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여기에 참석할지 안할지 반드시 체크해서 답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들과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축의금이 비싼 것. 그럼 왜 하필 30이냐. 2, 4, 6과 같은 짝수는 신혼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풍습이 있는지라. 홀수인 357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뿐만 아닙니다. 축의금을 낼 때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닌데요. 한국은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흰색 봉투를 나눠받는 게 디폴트잖아요. 일본의 축의금 봉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 기본. 향수와 축하를 의미하는 노시장식은 필수이며 봉투에 묶여있는 매듭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하객들로 구성된 지라 아리아빠가 밤새 그 난리를 칠만도 했죠. 그래도 축의금의 액수가 센 편인 만큼 고급 코스 요리에 음식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네요. 결혼식 몇 번 참석했다가는 거덜나겠네요. 가라면 뭐다? 바로 뜨끈뜨끈한 어묵. 추운 날 어묵 국물 한 모금이면 몸이 싹 풀리잖아요. 일본 역시 가을 날 어묵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가정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묵 하나로 종결. 한번 아따만마의 저녁상을 같이 차려볼까요? 첫째, 밥을 준비한다. 둘째, 어묵을 준비한다. 끝. 끝. 아침도 어묵, 점심도 어묵, 저녁도 어묵, 한여름에도 어묵. 어묵 하나면 모든 식사가 준비 완료. 식사 준비 참 쉽죠잉? 아따만마에선 온갖 동네 어묵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어묵튀김, 동그란 어묵, 사각형 어묵, 원통형 어묵, 삼각김밥 어묵. 맛있게 냠냠 해줍니다. 정말 맛있다. 맨날 기본 어묵만 먹게 질린다면 다양한 어묵 요리로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응용 어묵 요리 레벨 2. 어묵 전골, 냄비에 야채, 두부, 버섯과 함께 보글보글. 다음날은 연어 추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우선 잽싸게 먹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끝나진 않아요. 레벨 2. 두 번째 요리는 어묵 카레. 그래도 맛은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어묵라면. 아따만마의 어묵사랑. 문정, 라면에도 어묵이라니. 그리고 응용 어묵 요리 레벨 3. 이 정도면 어묵의 신의 경지에 올랐는데요. 무려 미역무침 어묵과 청국장 어묵. 매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냐고요? 먼저 물에 불린 톳에 물기를 쫙 빼고 잘게 잘라줍니다. 어묵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그릇에 청국장 두 팩과 물에 갠 겨자를 넣고 종전에 자른 톳을 넣고 섞어주세요. 우레미쏠. 부자청도 넣고 잘라둔 어묵에 얹으면 청국장 어묵. 완성.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어묵에 질려버린 이 느낌은 뭐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문화.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는데 따뜻한 우동 한 그릇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아따만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6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가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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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셔.